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이에요. 오늘은 상상한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God's Wonderful Gift 이런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어떤 한 나라에 모여 있었대요. 뭐지? 예수님 제자들도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지?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하나님의 이때 막 쎈 바람이 불었대요 하고 막 큰소리가 나고 예수의 followers were waiting in Jerusalem for the gift he had promised to send them. True or false? True. Next, something that looked like fire settled on each one of them. Then, God's holy spirit filled everyone in the room. And he gave them power to speak different languages. 음... 어... 머리 위에 불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게 하느님의... 있네? 아마도... 그래서 그... 다른 그 선물로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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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음... 음... 제가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와서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려줬다고 했어요. 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어요. 예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말했어요. 피터에서 베드로 꺼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제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isión지연시취하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이 신까지如何 하나였어요. 하나님이 화요일 뿐인다면 모두 자신의 prêtit 없이 이제 여러분을 믿고 주niejади servants 아 숫자들 알 것 같죠?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하느님을 믿으려고 죄를 씻고 있었대요 이렇게 둘이 여기다 빼면 저에게 빗어진 거라고 사람들은 그랬어요 도끼는 왜 안되지? 도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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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이같자 그래 세 번째자 내 네 오늘은 God's wonderful gift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재밌었네?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